총보니까 이거 해적이돈 총인데 이거? 그치? 어? 반가워~~~ 뜻밖의 만남에 뜻밖의 죽음 또 누구있다? 반가워 와, 얘네 3명이나 있었네 이거 나대고 다니면 안되는 부분이었네 운이 좋았네 3명에서 근접, 총맞으면 죽어요. 제가 근접해도 쟤네들은 총쏘거든요. 언차티드 보물은 딱히 보지 않아요. 그냥 봐봤자 경험치 늘거나 그런게 아니고 그냥 유적 한번 그냥 렌더링하면 360도 돌이고 끝이기 때문에. 아 사다리가 있다고? 오케이. 암살자 전직 개벌이요? 뭐야 나 죽으라고? 나 어쩌라고? 뭐야? 이 형 웃긴 형이 있세? 저기 있는 거 나무? 저걸로 뭐하려는거지? 아아아아 형 그거 꼭 잡고 있어주면 안돼? 나 그러다 나 떨어져나 거의 독수리네. 강하게 키우시네. 어 여긴 아니다. 이거 있잖아 계속 버튼이 뜨는거 보니까 뭔가 하는거 같은데? 아아 잠깐만 우와 물 아 물그래피 별로다 좋은 줄 알았더니 저 각진거 빠져가 이걸 가지고 뭐 하는거 같애 내가 볼때는 이거를 가지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거를 가지고 반대편으로 가서 혹은 그냥 여기서 뛰어버려? 여기 같은데? 아아 이게 될까? 이거 아닌거 같애 내가 한번 해볼게 오오오오 샛 샛더펐킹 자아 아아 손 뻗네 여기 맞네 이게 맞네 와아 생각하지도 못했네 왜이래 왜이래 뭐에 부딪히는거야 됐어요 됐어 에이 우린 도착할 수 있어 우린 도착할 수 있어 우린 도착할 수 있어 으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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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으흑 으흐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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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떨어지는건가 이거 그 그 다음에 잠깐만 떨어질 때 저거 자동으로 잡을거야 내가 볼때는 살거야 간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 줘야지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되는데 일단 지금 봤어 떨어지는거 밖에 없어 일단 떨어집니다 어 이쪽 어 일로 떨어지면 안될데 미안해 하하 와 바다에 딱 들은 봤어? 물 물사에 딱 물티는거 일단 이건 맞는데 아아 반동 반동을 이용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야되네 어 이대로 이대로 가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점프를 해서 이쪽으로 가야되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뭐야 오케이 됐어 됐어 아 저기야아 아우 그 다음에 뭐 이거 잡아야되냐 오케이 오케이 콜이 넌 콜이 넌 콜이 넌 어어 형은 할 수 있어 그 맛있어 exk 히히 히히 음 타임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버리고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저 왼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손이 안뻟어 그쪽 아니야? 더이상 갈데 없는데 헥? 설마? 에이 말도 안 돼 그래 이거 뭔가 이상해 여기 아니야 저쪽 방향은 맞는데 여기도 뭔가 올라갈 수 있게 해놨잖아 여기는 그래 그래 여기네 여기야 여기 저쪽 방향은 그냥 올라가나? 오르고 내리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아 오케이 가냐아아아아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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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잡아야 돼 뭐라도 잡아야 돼 뭐라도 잡아 멍청한 자식아 아아아아아아 어 근데 죽는 재미가 있다 어 죽는 재미가 있어 어 죽는 재미가 있어요 죽는 재미가 있어 어 죽는 재미가 있어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해 왼쪽이야? 됐다 잡았다 오 오 오 갈뻔했어 갈뻔했어 어! 어! 오! 오 갈뻔했어 갈뻔했어 은근 유다이 게임이야 진짜 가끔 이런거 죽을때마다 막 찍찍이 쓰면서 막 그런 초딩들 있거든요 지는 해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애들은 방안에다 가다두는 다음에 언차티드 펄을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언차티드를 시킨 다음에 그런 애들은 언차티드를 깔아준 다음에 한 번 죽을때마다 뺨을 때려야돼 어 그래야 아 이 게임이 초회차트에 죽어나가는구나 몸으로 깨닫지 집안 내렀자 아 이거 보니까 자꾸 초코바먹고싶네 초코바들이 붙어있는것같아 그 다음은 이쪽인가 돼지밥 먹고싶다 돼지밥은 초코바하고 좀 다른데 근데 돼지밥 진짜 중독되지 뭘좀 아시네 돼지밥 겉에있는거 있잖아 그거 엄청 떨어지니까 싱크대에서 먹어야돼 아니면은 접시 받치고 먹어야되고 그거 폭발한다는데? 와 저 미친놈들 저거 무덤을 못찾아가지고 다 부수고 다니고있네 저거 독한새끼들 저거 떨어지면 죽진 않겠지? 여기선 조금 한 마디씩 잡을수 있겠는데요 아 또 위에 있네 3인 1조는 3인 1조 4인 1조야? 여기도 있어 애매한데 이거 근데 한 마디는 어떻게 잽싸게 빨리 가면 잡을수 있을것 같다 이건 한 마디는 높일수 있어 아 근데 바로 올라가서 여기서 까버리고 그 다음에 일로가서 암살문 간다 암살문 간다 암살문 간다 암살문 간다 암살문 간다 오케 좋았어 그 다음에 가서 어 뒤에도 있네 걸리겠네 이거는 됐어 이 정도면 솔직히 많이 깠다 어 이 정도면 솔직히 많이 깠어 이 정도면 솔직히 개많이 깠어 진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캡틴 아메리카였어 이 정도면 캡틴 아메리카 찍었다 진짜 개 지렸다 진짜 뭐야 이 자식 이 자식바라? 내가 너한테 질거 같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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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아파 어허 어허 잠깐만 이 좋았던건 질순 없지 야 샷건들어 차라리 여기서 샷건들어 이거 오는거 이거지 샷건 신의 한수지 좋았어 형이 이 자식들의 현역이야 이씨 형이 현역 현역 출신 현역 출신 오케에 오케에 뭐야 됐어 자 올라가구요 올라가면 장땡이지 올라가면 장땡이고 그 다음은 여기 안에 한번 아 여기 이쪽인가 봐 여긴가 봐 오케오케 어 저건 필요없구요 여기네요 터널 무너질 듯 job 나무 개무거워 보인다 reform 여러분, 군대에서 물 찬 나무 들어 봤어? 진짜 괴 무거워 진짜 하아아 훈련병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부대에서... 내가 물 찬 나무를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무거운거 처음이였속 물찬나무가 대박이야 정말 오져 맞아 맞아 행보가 난 상사? 중사 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나를 해 아 극협 진짜 그때는 뭐 힘들다 티도 못 냈지 그때 진짜 그때 그때 막 부대에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그 화장실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런거야? 화장실 1인 화장실 있잖아 그거 그냥 화장실 외부에 초록색으로 된 이런 플라스틱 화장실 만들잖아요 거기 있는 거 치운다고 해가지고 밑에다 구멍내가지고 똥오줌 다 뺐어 똥오줌 다 빼가지고 아 가니화장실 그거를 들고 왔다 오줌을 빼고 똥을 채워서 그 들다가 옆에서 애들이 엄청 많이 다쳤어 막 들다가 바닥이 엄청 베어가지고 내 친구들 다쳤는데 그 사이로 배인 사이로 배인 사이로 아 극협 곡괭이로 쑤셔가지고 밑에를 쑤시면 오줌이 오줌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들었는데 어허 뭐 굳이 이거는 상관없고요 아직은 치킨 먹었다고요? 아 그래요? 치킨 시키기 전에 이런 얘기 안해서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랬으면 못 시켰지 그 주소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 주소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 주소에 도착할 수 있을까 너무 지켜내서 아 나 그 추억을 잊지 못해 아 나 그 추억을 잊지 못해 알아요 빨리 전화해 일단 우리 다행이 그 다행이 되었구나 그 다행이 동시에 나고 있는 곳이야 응 근데 우리는 우리 그 첫째자들 아 이거 보니까 기억난다 원차티드에 이게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이걸 또 못 건너는 놈이 있어 3에서 이걸 또 못 건너는 놈이 있어 못 건너는 놈이 진짜 빨리 가야 되는 저걸 못 건너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작품은 암 걸리는 애는 없다 그 문장은? 그 문장은 없네 어디? 확인해 봐 아 그래요? 손질린다 어 내 이런거 무서워 개 무서워 이런거 손질린다 뭐지? 어? 손질린다 뭐? 손질리면 어떡할려구 뭐지? 너 이미 들어있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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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을 잃었다고? otta like 나 좀 신경char 하하 chap 그래 진짜? 되게 신기하다 가치를 증명한 자에게는 낙원이 기다린다 증명하지 못한 자는 이게 무슨 일이죠? 로드 아일랜드 해죠? 해적왕을 죽인거 아냐? 근데 이거 무너지려고 하네 여기 가치를 증명한 자 이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 증명은 잘못된다 에이브리 아니면 토마스는 그냥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 그리스도 희귀한 희귀자 그리스도 희귀한 것이다 그리스도 희귀한 것이다 무너지는거 아냐 자 건너가볼까? 오 오 오 오우 쉣 이걸 못 봤네 내가 야 근데 솔직히 이 형한테 민폐다 이거는 먼저 지나간 사람은 무리했어 콜라 내려가는 건가 본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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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어 이제 프로 다 냈지 이제 아 맞다 언차티드 참고로 조바몬 유튜버에서 더빙 많이 합니다 배우들이 나왔던 게임에서 나왔던 게임에서 나왔던 배우들 더빙 많이 할거에요 더빙 할만한게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야 형제들하고 사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외국식 친함이에요 여기서 퍼즐 15분 예상합니다 자 십자가들이 있구요 축이 4개가 있네 크게 하나가 뭔가 위에 받치고 있고 먼저 이럴때는 활성화되는 버튼이 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게 가장 좋아요 어 이건 완전 퍼즐이죠 왜냐면 문이 닫혔잖아 못 나간다고 못 풀면 음 밑에는 뭐 없습니다 자 어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스위치에 손 넣다 죽었는데 이거 저 웅덩이로 뭘 하는건가 양동이로 이거를 일단 물을 떠야되지 않겠어 이런 공간에 물이 있다라는거는 물을 떠야될 가능성이 있다봅니다 그쵸 양동이 채우기 양동이를 위에 줘야되겠죠 안그러면 못 올라가니까 받아줘 오케이 그 다음에 나 같이 올라가고 그 작은 구멍에 넣어둬 아까 저기 그 손 넣었던 구멍이 저를 쓰면 가는거지 뭐 근데 이거는 좀 트랩이 티가 나네 보면 그냥 일반 트랩처럼 생기지않고 이렇게 구멍이 잠깐만 안되겠다 이거 집중해서 봐야겠어요 어 어 십자가를 조안해 넣어야 될거 같은데 음 가장 큰 십자가가 중앙 가장 작은 십자가 오른쪽 왼쪽이 흰색 십자가 중간정도 되는거 그러면 지금 딱 봤을때 어 크기로 봤을때는 잠깐만 색깔로 봤을때는 일단 열한시에 있는게 한시에 있는게 어 이제 오른쪽에 와야되구요 그리고 지금 다섯시에 있는게 중앙으로 와야되고 열한시에 있는게 왼쪽으로 가야되는거에요 자 돌리죠 자 돌리죠